이번 시간에는 BOM, 원래는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웹 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해서 브라우저가 제공해주는 객체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브라우저에 새 창을 넣는다거나 또는 현재 창에 열려있는 문서의 URL을 알아낸다거나 아니면 현재 동작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의 어떤 제품명 또는 버전명 이런 것들을 알아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객체가 바로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에 해당되는 객체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여기에 이 하위에 있는 수업들 있죠? BOM의 하위에 있는 수업들 계속 추가가 될 것인데요. 여기 있는 이 수업들은 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들이고요.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BOM,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인상이랄까요? 구체적인 경험들을 얻게 되면서 저 개념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. 자 그러면 이거는 BOM에 대한 소개 동영상이었고요. 이제 이 밑에 있는 구체적인 수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.